도움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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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 학교 분식집 같아 아 진짜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인테리어인데요 이거 낙서! 낙서! 어머 무슨 떡볶이가 이래요? 요리다 요리! 진짜 요리 많네! 근데 엄청 푸짐하다! 진짜 푸짐하다! 치즈 떡볶이! 애기 인마! 이거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아하겠다 네 맞아요 0단계로 해서 먹으면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겠다 아니 색깔이 너무 촉촉해 보고 빛나 윤기가 흘러요 아니 대표상께서 선택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표상께서 짜장소스에다가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우와! 우와! 흔한 해물 육수의 맛이 있을 거 아니야 오징어를 넣어가지고 아 오징어도 여긴 크네 스토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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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오 나왔어요! 차돌박이 떡볶이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 대박 저기 숙주 쌓여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? 진짜 산더미 산더미다 진짜 맛있겠다 세상에 세상에 와 이야 아 사장님 혹시 오산불떡이 오징어를 톤으로 좀 주시면 안 돼요? 썰어 줘요 썰어놔서 썰어 줘요 아 그러면 아예 사리에도 통으로 통으로 아니요 통 생물 있어요 오징어 있어요 아 있어요? 통 오징어 아예 추가로 지금 해버리자 사장님 그 그냥 아예 오징어 통 오징어 세 개도 그 위에다 올려주세요 아예 그냥 지금 추가해서 먹어볼게요 지금 나오는 거에다? 네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갔는데도 네 총 세 개 더 추가할게요 저 떡점 봐 떡 부드러운 거 봤어요? 어우 탱글탱글 어머 진짜 막 봐봐 쫄변봐 봐 무슨 파스터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파게티 같아요 토마토 스파게티 와 시간 가면 가자 자 지금부터 돈줄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오! 예상밖이야! 아니 이렇게 먹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넣었어요! 이렇게 넣었어요! 이 정도면 목적 찌르지 않을까요? 와 대단하다 지금 와 진짜 대단하다 자, 쏘영이도 지금 맛있다! 아 쫄면 맛있겠다 쫄면이 없더라 어쩐지 어머 수나비처럼 그냥 쑤욱 그냥 아우 쫄면 간 더 쑤어? 어 완전! 난 쫄면이랑 숙주랑 같이 해 떡이랑 딱 그 학자 떡볶이 그 맛이야 이거 완전 완전 우린 다 음 이거 양념 맛있지? 진짜 엄청 쫀득쫀득해 음 음 음 음 음 야 고기 고기 진짜 부드러워 야 이거 국물이 그리고 엄청 이게 차도 때문에 고백 진해졌어 고고고 진해졌어 고고고고 진해졌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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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음인데? 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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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한? 맛있다! 와! 오징어, 와! 통으로 들어가 있구나, 네 자, 오삼불떡 나왔습니다 깻잎 엄청 많다 야, 오징어 맛이 엄청 커 입 안에 오징어 되게 좋다 오징어, 저 두툼한 거 좀 봐 오징어, 발도 봐봐 발이 먹어야 맛있지 아니, 오징어 발이 얼마나 싱싱하면 내 다리보다 더 튼튼해 보여 진짜 튼튼해 보인다 하나씩 건져가 다 익은 거야? 아, 겁없이 아미드 하나 들었어요 각자 한 마리씩 집었습니다, 현재 야, 오징어다 아, 잠깐만 아니, 쏘영이 저거 설마? 그냥 통으로 먹는다고 접어서? 어, 장기 나오나요? 설마 오, 머리부터! 오오오오 우와 오오오 역시 해물의 여왕 아, 역시 내 속이 막 시원하다, 뻥 뜨린다 막 내 기분 나쁜 마음이 뜯어지는 느낌 나쁜 것까지 다 가져가는 느낌 그리고 막 오즈가 얼마나 싱싱해서 뜯을 때? 탱글! 탱글하고 뜯기는 것 같아 안 질겨? 완전 탱글탱글에 급한 안 질겨? 근데 하나도 안 질겨 진짜? 수향도 들었어요, 감없이 뜨거울 텐데 수향 가능할까? 쫙 탱글탱글해 쫄깃쫄깃해 그냥 쫄깃탱글 매운맛 많이 먹어 내가 콩물 먹어봤대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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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확실히 타이 안 매운데? 확실히 오즈니 맛이 확 난다 시원하지 해물의 얼큰함 맛이 확 확 달라 이거는 아예 완전 다른 맛인데 이건 약간 해물탕? 그런 느낌? 이건 완전 진짜 국물 진국의 된장국 같지 않냐? 색깔? 자, 면치기 수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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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대단합니다 맛나노 와, 진짜 고급라면 됐다 그래? 황제 라면이다, 황제 라면 오징어 8개 라면 아는 맛이 무섭다, 진짜 그치? 장난 아니지? 우와 제대로 해 국물이 명음에 그냥 쑥쑥 돼가지고 제대로야 아, 아미 갑니다, 아미 차도로 바위 걸쳤고요 그러니까? 근데 지금 저희 너무 행복해 행복 그 자첸데요? 와 이렇게 들어가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네 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아 분식이라 그런지 너무 가벼워요 감사합니다 어? 이거는 치즈떡이에요? 예, 치즈떡밥 밀떡 치즈떡이 반반 들어가는구나 응 응 감사합니다 어? 치즈 늘어나는 거 봐 와 치즈가 늘어나는가 봐 와, 만리 진짜 어렵다 와, 엄청 고수하겠다 치즈 늘어나는 거 보여요? 대단하네 뭐가 쩍면이고 뭐가 치즈인지 모르겠어 와 이야 먹어주세요 자, 만리 면치기 들어갑니다 자, 60분 스타트 너무 맛있다 이야, 정확하네 어머, 어머, 어머 바로 먹어버렸어 어머, 어머, 어머 너무 굳으면 안 돼 야들야들할 때 먹어야 되니까 와, 정말 맛있다 진심 떡을 4개 들었어요, 4개 우와 와 팔꿈을까 더 들어가겠다 역시 진짜 맛있지, 치즈맛 우와, 완전 말랑말랑 너무 맛있다 떡이? 응 깜짝라 오, 지금 수다두 영향을 받았어요 오, 수다두 오, 옆으로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와 치즈 떡 진짜 고소하다 맛있어요 치즈 진짜 맛있어요 감사해요 치즈 진짜 맛있어 오! 맛있지 와 진짜 맛있어 나 수영 언니가 왜 안주먹던 먹었는지 알겠다 그치? 약간 그 느낌이 약간 해장 느낌이야 아 냄새 너무 좋다 아 중력 좋은 거 같아 여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와 못 참지 최고지 아 근데 나는 여기 떡이 진짜 맛있는 거 같아 되게 말랑말랑하지 않아? 오 말랑말랑해 맞아 말랑말랑하고 말캉말캉하고 또 식으면 쫄깃쫄깃해져 와 떡볶이 만들 날아찌처럼 와 짱짱? 응 떡볶이의 그 매콤한 맛있는 맛과 그 짜장의 그 특이한 구수함 있잖아 콩 콩 그거에 딱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맛있다 대박이다 되게 애기들이 좋아할만한 맛이야 달짝지근해가지고 여기다가 맵기 좀 추가해서 약간 4천 짜장처럼 먹어도 좋겠다 네 짜장면 맛 네 짜장면 맛 주면 진짜 짜장면 같으셨어 진짜 비주얼 흡사 짜장면 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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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 그렇지 자 들어간다 먹기 그렇지 쭉 아 저런 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 진짜 잘해 아 깻잎이랑 돼지고기 고기 수다 갑니다 이렇게 트네 웨이브를 쳤어요 웨이버 한꺼번에 뒤네 근데 꺾으면 더 어때요? 그냥 나 봐라, 나 먹는 거 봐라 이거 아니에요? 시선을 압도하겠다 감사합니다 짜장라면도 아니고 근황라면도 아니고 삼겹살에 기름까지 딱 어울렸다고 생각해봐 이거 봐봐 짜장라면! 짜장라면! 짜장라면 비주얼이야! 우와, 대박! 내가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이야 근데 면 사이사이에 소스 진짜 많이 묻어있어 대박이다, 지대로다 느낌 아니까 그래, 느낌 아니까 면치기 가요, 말리 면치기 오, 광고래! 프로로 광고래! 하나, 둘, 쭉! 어때? 하나, 둘, 쭉! 막 표현 좀 해봐 면 사이사이들의 면 사이사이에 짜장들이 이렇게 비집고 헤엄치는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만큼 양념이 패턴은 그렇게 예쁘게 잘해요 그리고 딱 씹었을 때 엄청 가득 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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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우! 야, 석뱅이 김치! 그렇지! 좋지! 이야 끈직이네요 그럼요 사장님 밥 바로 볶아주세요 네 준비 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조금만 먹어봐 그렇게 많이 먹어? 한입에 들어가? 국물 만들어서 먹어 이게 은근 크네 궁금한 오래도 먹어보자 앗 뜨거 앗 뜨거 나는 고기를 진짜 많이 남겨놔서 고기볶음밥이거든 얘 큰 그림 그렸네 큰 그림 그렸지 아 맛있어? 아 또 밥 많이 진짜 입에 넣는 순간 언니 이마에 나와 진심으로 오케이 가본다 야 밥 맛있는 거 아니라고 아 한입에 들어간다고? 먹깅이 설마 아 아 아 아 야 볶음밥이 진짜 맛있어 땀 나 말도 안 했다 먹깅이 따봉이면 이마 에어 안나 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